안녕하세요. 장살이 잊혀진 영웅들에서 기하린 유학 맡은 배우 김정철입니다. 제가 맡은 학도 배움 중에 기하린이라는 역할을 배우면 가장 평균 나이 17세라는 학도 배움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춘기 소년이 아닌가 싶고요. 그래서 굉장히 삐딱하고 좋으면 되게 거칠지만 속은 여리 소년의 모습을 가진 채로 전쟁에 참여하게 돼서 그리고 전쟁을 하면서 거기서 또 성장해 나가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. 자 보통 학생들은 어떻게 씁니까? 자 보통 학생들은 이렇게 씁니다. 자 근데 기하류는 접고 일단 접어서 접어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필딱하게 이렇게 아 한쪽 눈을 가면 되거든요. 아 보여요? 저 보여요? 눈을 한쪽으로만 볼 수 있어요. 아 한쪽으로요. 저희 아마 9월 25일에 개공하니까요. 여러분들 극장에서 많이 많이 뵀으면 좋겠습니다. 꼭 찾아와 주시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꼭 오세요.